안 구독 아 방금 해보는거 계속 해보세요 아 왜? 아 안돼 안돼 아씨 어떻게 알았지? 안녕하세요 저 친구 진짜 잘하는데 아 저번에 애교 부리고 있었거든요? 엥 엥 엥 엥 엥 아잉! 아 이걸 못찍었네 시작! 그걸 못찍었네 아 맞다 말 시작해도 의미없네 맞다 아 맨날 까먹네 그 다음에 이거 계속 뭐지 디스펜서 바꾸 바꾸라 이메일도 보내주신거 있는데 귀찮아요 바꾸에 귀찮? 돌이다! 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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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찮습니다 아 여기 위에부터 해야돼 어 위에 빨리 위에부터 뿔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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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안돼 안돼! 헉! 아 이게 뭐야 이거야 아 근데 이거 안돼 이거 하면 안되는 능력이 못능.. 아 왜 마이크 꺼졌어 너 뭔데? 뭔데 뭔데 이거 뭐냐면 이거 이게 신속버프가 안들어와 어? 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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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러전! 야 전병! 이제 실력이다 실력쟁이다 이거는 오케이 이거 미러전 신속버프가 안걸리지? 나도 안걸려 엄마 이게 맞으려면 오류인가 보는데 이게 신속버프가 아 야 장난하냐 아 장난하냐 아니 나 같이 같은 동료랑 안죽을 줄 알았어 동료야 동료 쓰지마자 벨.. 벨봉 데논도 쓰지마자 어? 뭔 벨봉 데몬? 데몬데몬 이거? 변하는거 변하는거 왜? 그게 그게.. 어차피 안먹잖아 둘다 아니야 그게 맛 왜 왜 왜 안먹어 우리 사실 독이잖아 독.. 독상성이잖아 아니야 그래도 그게 그.. 그거지 님 스킨 왜 사요 아니.. 메이플스토리할때 막 스킨 입히잖아 투명함.. 투명함 막 모자 그런거 멀살 바꾸잖아 막 롤 하시는 분은 막 강해질러 바꾸는건데 롤.. 롤 하시는 분들은 막 스킨.. 뭐지 스킨 사잖아 뭐 실쓸라고 하는거야 그럼 부자들만 부자들만 사시는거야 뭔 부자들만 해 몇천원.. 몇천원에서 어? 어느정도.. 어? 어? 사.. 4억만 거치면 바로 할 수 있는건데 I'M A CHICKEN I'M A CHICKEN MAN BOM MOK BONG DAY 응 뭐라.. 조금 이상합니다 소곤.. 소곤.. 오 마이 갓! 오늘은 요루가 나와줘야돼 이건 진짜 요루가 나와줘야돼 미루전에는 진짜 칼싸움이 되게 중요해서 과연 요루가 나올 것인지.. 아.. 제발.. 오 마이 갓.. 제가 버녔.. 와.. 부질뻔noise 안 나왔구만 아 Schweipp estimator 후으으으아엑 내 앞으로 죽었네 내가 약붙게 죽었네 야아야 requires 에이.. 죽게 내 계NNN 도깨라오 그럼 뱀은데 좀 써봐 님 그거 알아요? 뭐? 거짓말이에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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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? 아니 나 열매 안 먹고 온 상태였거든 난 열매를 나중에 먹어 되게 거슬려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.. 아! 오마이갓 오마이갓! 아 내 금! 아! 여러분들 생방송 많이 와주세요 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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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오지 마세요 아 생방송 많이 와주세요 생방송 생방송 많이 와주세요 생방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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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맥 먹었어! 맥 먹었어! 티피티피티피 맥 먹었다고! 맨날 저녁 8시에 시작합니다 피해달라고? 맥 먹었다고! 짜증나게 됐습니까? 데려가 데려가 가죠 소야 내 선물이야 야하! 내가 좀 나쁘게 할거야 친구 살려줘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친구가 죽는데 지옥이라서 나왔다 아따 미안해 아아아아아아 안돼 아 무기 나와줘야되는데 36공격 해들어가겠습니다 때리지마 아 좀 비켜봐 아니 이게 일부러 내 지역에서 캐네 아 아 청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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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었네 넌 안 죽었니? 드래곤알 4개 야 넌 안 죽었니? 넌 안 죽었니? 왜 넌 안 죽었니? 아 날 죽여줘 아 나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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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안돼 아 제발 아 제발 요루 나와야돼 아 이거 아 이건 진짜 럭키블럭 아 제발 요루가 나와야돼 이거는 운이 운이 트야합니다 아 나도 요루가 없다 큰 스타 아 요루료루 아 아 아 지금 1분도 안나왔어 안돼 아 좋아 알았다 좋아 안쪽은 조준 조울로 눌렀어? 어? 아니 조울로 떴어? 아니 안 떴어 오케이 살았다 떴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니? 어 아 안돼 짜잔 빠른 게임 빠른 비틀모델 아주 좋습니다 아 왜 안나와 아 이 정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켜자 아니야 키타임 지나면 죽여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안나가는 것 뿐 흐흫 안나가는 것 뿐은 이미 키타임이 시작됐다 안돼 안돼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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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일라고 갔는데 아 요로는 포기하되겠군 고기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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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로는 운이 그닥 트이지 않았구만요 안돼 야 이제 좀 없애봐 어 오케이 그닥 운이 트이지가 않았어 아 이거 오토마로 쏴야지 짠짠짠짠 짠짠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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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응? 안되지 아 왼쪽이지 자잣 오토마스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게 있는데 그냥 인터넷에 다운받았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이거 약간 이거 약간 바이러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난 드래곤알 3개 있는데 어? 드래곤알이 3개가 있다고 근데 비콘은 그에 따라 나는 발을 고르지 왜 그런 말 안하지? 왜 그런 말 안하지? 그에 따라 나는 발을 고르지 왜 그런 말 안하지? 그에 따라 나는 발을 고르지 배문 배문성을роб得 many 똥쟁이 뭐? 아니가지고 왜 이게 갑자기 똥쟁이란거죠 저한테 아 그래? 아 유루를 못 뽑았어 어저쏘건 돈은 많으니 여러분들 사실 제가 화장실 갔다왔어요 20분 사고왔어 대단하다 아니 그걸 왜 말해? 아니 방 갑자기 녹화다가 갑자기 배아파가지고 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배아플 수도 있는거지 안그래? 뭐야? 뭔가 되게 많다 아 이거는 되게 현란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리와 버프 먹고 맞아 아 맞다 신속버프 필요없지 오케이 어딨나 오케이 일단은 나갑시다 일단 필존모드 한 번 한 다음에 애들 되게 많으니까 됐다 오케이 나 안먹네 용암위에서 빠르네 이거 뭐 뭔소리에 그릇소리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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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몬데몬 이렇게 키 커졌다 아님님 설거지 소리 나요 집에서 난 몰라 조용히 씻겨 엄마 빨리 설거지 조용히 하라해 뭐야 사라졌어 응? 뭐지? 어쩅다 야! 일루와 데몬 데몬 미러전 이거는 히드라와 기술을 맞추는게 중요합니다 근데 데몬데몬 써봤자 의미가 없는데 그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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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 오 오 오 그냥 2속만 빨라져요 서로소로 독대민을 안 먹으니까 사주쥬 사주쥬오 얍 맹 어 으으으으으으으으ㅡ ㅋㅋㅋㅋㅋ 선방 필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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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보여 안보여 뭐야 안재에에에에에에에에엑 야 안보였어어 나 뭐야 야 그거 배... 난 누구야 난 유르 아니 니 니 배몽대몽하면서 안 보였다니깐 음 그래 아니 그거 악용 악용 아 근데 악용은 아닐테고 당연히 아 아휴 배몽대몽 이거 쓰자마자 이거 쓰지마자 그냥 와 안 보여 왠지 유르라고? 유르지. 와 이거 설마 내가 화전히 갔다 온 순간 룩클블록 한 거 아니에요? 아유... 야 그렇게 보면...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아니야. 왜 그런 식으로 밖에 못 보지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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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겁나 센, 이거 여기서 쎄네 이거 신속, 신속 이걸 먹어 봤자 필요가 없는 게 아야 베몬 베몬으로 안 변하면 되나? 맞아 이거 효과가 그거예요 안돼 먹어도 안먹어져 안먹어져 안먹어져요 엘로와나 데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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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이 자식 뭐지 어디갔지 어 깜짝아 뭐야 어디갔지 아 이거 누가 쏴 아 니 어디있어 여기 수봉이 좀 나오고 나와 어 어 그치 안보이지 순간적으로 뭐야 내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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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내 꼈어 낀건 니 잘못이지 아하하 아 안꼈으면 잡았니 니도 안보이지 순간 배몬 되면 풀린 순간 어 아하 악용하겠다 나도 악용해 아니 악용한거 아니였어 그냥 나도 그냥 쓰지말라면 아이 쓰지마 아 그래도 키고는 다녔는데 빨리 빨리 던일라고 오케이 덤벼 아 진짜 아 쫌 쫌 쫌 쫌 어어어어어어 나이스 으 아아아아 야 야 야 저게 안죽냐 어 어맨 어 저게 안죽습니까 어 아 아 아 난 기술 두개 맞췄는데 어 뭐야 요로 아 진짜 대니지가 삼차인 대니지가 삼차이나 삼 아 뭐야 어디야 아 진짜 얘들 왜케 많아 여기 뭐 왜케 치킨이 많아 어 어딨나 방금 여기 여기 근처에 있을텐데 빨리 피해복하자 아 쫄쎄겠네 어디있나 위치 알려주겠나 아아 모르겠다 비밀기지인것 같다 비밀기지? 그게 어디 그딴게 어딨어 아 첨단 과학기지 아 맞아 너도 독독 열매 그거 했냐 그거 뭐있지 뭘 쌓을때 독데미지 입었냐 응 다 입 나도 입을 오케이 이거 안입게 그 포션 만들어 어 어떻게 뭐 포션코드 뭐야 내가 줄게 일로와 오케이 일로와 오케이 잠시동안 오케이 이거 뿌리면 독독 열매 그거 먹어 오케이 시작 깜짝 신기 서로서로 독댕을 입어가지고 와 와 아 야 이거 사거리도 엄청 짧아 오 어 아 뭐야 얘네 뭐야 얘 아 얘네 뭐야 나이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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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네 뭐야 갑자기 나만 공격해 덩 덩쿨 캐리했다 어 아니 아니지 너만 공격한게 아니지 그냥 숨어야지 오 나만 공격당했어 아니 근데 공격당한게 아니라 공격 방해당한거 아닙니까 거의 님이 공격을 할라 했는데 그걸 못 때려서 진거잖아 아닌지 받은거지 어 뭐야 어 네에에에 아 얘네 뭐야 아 아 아 짜증을 내 아 아 아 아 없애 그냥 키스 불러 이거 겁나 많아 여기 뭐 이렇게 많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지네 촉촉한 눈에서도 반짝 반짝 작은 별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지네 아 왜 왜 들어가죠 왜 들어가죠 포션 샀라고 포션은 뭐 뭔 필요가 있다고 포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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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기다리자 뭐야 나왔네 상점이 상점있는 건 저 안정 알았는데 부 쩡 부 쩡 부쩡 쩡 뭐야 사라졌어 또 뭐지? 뭐지? 연기하지마 아 저기구나 아니 미니밴만 보고 나인다고 나는 보통 압을 안봐 나는 민현이 훨씬 넓잖아 이건 진짜 니 요런데 무슨 이게 뭔 공평해 공평한 숙명의 대결이야 난 파밍 열심히 했잖아 나는 파밍 열심히 안했대 열심히 안했지 그러면 안 돼 졌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미끄러져가지고 울타리에 걸렸어 그래갖고 몬치 한 대 맞았다니까 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원래 가끔 지는거죠 가끔 네 질수도 있죠 다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이게 아 부탁드립니다 아 afar 오 Indeed haft 감사합니다.